안녕하셨습니까? 행복한 가요의 영원한 행복지킴이 이태현 인사드립니다. 백설미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백설미씨,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12회 인천환경문화축제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요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. 오늘 행복한 가요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멋지고 다양한 그런 순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해드릴 가수군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더 만나보셔야 되겠죠? 네.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이번에는 한화로씨의 무대입니다. 오기야. 오기입니다. 오기입니다. 오기.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큰 박수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한화로씨를 무대로 모십니다. 오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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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입니다.